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느 날 광주리를 들고 들판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내려 있어야 될 만나가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않다니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수와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길가래다 진을 쳤는데 여리고 평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달 14일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6월절을 지켰죠 이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전부 포함해서 세 번째 지키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에는 만나도 먹었고 가나안의 곡식도 그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복근 곡식을 먹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여호수와 3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을 말하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곡식을 얻어다가 복근 곡식을 만나와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6일 아침에 광주리를 가지고 들판에 나갔더니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보지도 않은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굉장히 당황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국기 16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성대 여러분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랬거든요 그게 바로 만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걸 받아서 먹고 모르는데도 누리며 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농사에서 얻은 것도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만나를 거두어다가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익숙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먹었던 그 만나가 뚝 그친 것입니다 그날만 하루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는 영영 얻을 수 없도록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빈 광주리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은 빈 광주리에 그 비어있는 것보다도 더 허탈하고 더 텅빈 섭섭함으로 가득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난 가나한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대신 땅이 주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죠 여러분 만나가 그칠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곁에서 보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도 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을 했던 일이기에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지겨운 생각도 들어서 짜증을 낼 때도 있었던 그 일을 다시는 영원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 있어서 하찮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시는 내 손에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할 수 없고 다시는 얻을 수 없게 끊어지는 것들 만나가 그치듯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겠죠 성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나를 먹으면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곡식을 먹고 살게 되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만나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곡식이 좋은 겁니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정답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정답은요 둘 다 좋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둘 다 좋은지 아세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나안의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만나 덕택에 그들이 열이고 평지에 설 때까지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만나가 그쳤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 만나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만나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이 그 만나를 잊지 않고 만나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아리 안에다가 만나를 담아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언약귀 속에다가 보존하게 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가슴에 품고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미명하에 만나를 먹고 살던 지난 세월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과거가 있었으니까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므로 내일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은 지워야 될 시간이 아니라 되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총이 그 과거의 페이지 페이지 한 줄 한 줄 틈새 틈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주신 만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난의 곡식은 어떤 것일까요? 가난의 곡식도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귀하냐?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똑같이 가난의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그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도단하는 곡식을 먹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학수고대했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복근 곡식을 먹게 됐을 때 아 기다리던 곡식이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여행자의 하룻밤 숙소와 같은 곳이라면 이 가난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나가 그 여행자의 비상식량과 같은 것이라면 가난의 곡식은 국 끓이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둘러앉은 축복된 저녁 식탁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나도 귀하고 가난의 곡식도 귀한 겁니다 만나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복근 곡식은 오늘과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만나와 가난의 곡식이 계속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한 감사로 과거를 보내고 가난의 곡식에 대한 감사로 미래를 맞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갓난아기 엄마 젖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엄마 젖이 끊어져도 만나가 그쳐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제는 성숙한 어린이로 자라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젖도 그립지만 밥은 평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익숙한 거 지금 누리시고 계시는 거 현재 아침마다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오는 만나 그게 어느 날 뚝 그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곡식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시는 순간 가난의 곡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여호와 이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에 대한 섭섭함은 뒤로 접어놓고 새롭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흘러간 시간들도 그래요 많은 추억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영락교에서 6살까지 다니다가 그 후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삐그덕대는 마루 계단을 올라가서 그 종탑 밑에 기도실, 그 기도실 마루 바닥에 한번 누워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랬다 창문 열고 영등포역을 출발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들을 바라보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중고등부 시절 토요집회가 열리던 아주 자그맣고 스레트 지붕으로 된 낡은 예배당 그리고 여기 촘촘하게 만들어서 얼기설기 해놨던 그 낡은 의자에 막 다닥다닥 친구들하고 붙어 앉아서 땀냄새를 맡던 그때로 한번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복 호크도 풀러놓고 나팔바지에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들어와서 앉던 친구들 그때 그 모습도 한번 보고 싶군 그뿐이겠습니까 성탄절 2부에 직접 그린 카드를 가슴에 품고 선물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친구들이 모인 파티 자리로 가서 내 카드가 그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 2부를 보내고 다 예배당에 모여서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면서 새벽송 다니던 그때로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 돈 내고 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 많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가 끝났어요 만나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가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추억으로 떠오를 뿐이지 아 만나 먹던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그립기는 하지만 그냥 가끔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가난의 곡식을 볶아야 되는 것이고 가난의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가난의 곡식에 입맛을 적용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니 지난 세월은 덮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국을 향해 나갈 일만 우리에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는데도 여전히 만나에 매달려 살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구주로 오셨는데 당시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낡은 만나를 붙들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보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고 성전에 종종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아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금이 여기 계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구나 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쯤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밤낮 없이 같이 계시던 예수님 승천하시면 우리끼리 어떻게 사나 했지만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만나가 그치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님 안에서 보금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인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땅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나가 그치고 가난의 곡식이 주어진 새로운 시대를 그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어야 될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 했어야 되죠 첫째는 그 가난한 땅을 점령해야 될 과제를 수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의 곡식을 먹고 대오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우수와 인도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열이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번을 돌고 열이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그들이 그때 했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어야만 하는 일은 이제는 빈광줄이 들고 만나가 내려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판에 나가는 대신에 이제는 손에 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나가서 가난한의 대지를 파서 갈아엎고 거기 씨를 뿌려 파종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을 그때부터는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던 기적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는 거룩한 일상에 그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저는 만나의 시대가 끝나고 가난의 곡식을 먹는 시대가 열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이렇게 이어져가는 인생의 과정에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오늘 2020년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가난의 곡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시 감사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난이라는 대지를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장사하고 회사 업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매일같이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뭔가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보다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존경하는 많은 선배들 지나간 75년 동안의 만나시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그 시대에 대한 감사를 가슴에 품고 그때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열어가야 될 가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80년,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영락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날 때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이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면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신 기쁨, 위로, 행복의 만나가 그 순간 그치는 겁니다 그때가 견디기 힘들죠 우리 마음이 빈광주리처럼 이제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를 사랑하며 사나 눈물이 비오듯 흐르죠 여러분 그런 만나가 그치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가난의 곡식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위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 슬퍼하였으나 이번에는 리부가라고 하는 가난의 곡식을 하나님이 아내로 보내주셔서 리부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가 그치는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마시고 그 다음 가난의 삶을 열어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좀 더 살다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가 끝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먹던 만나가 끝나는 순간이고 그 대신 영원한 가난이라고 하는 천국이 확 열리는 순간이고 그 천국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으면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백성들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만나가 그치고 천국의 곡식을 먹는 그날이 올 때도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 주실 시간이니 생각해 보니 태어나서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좋고 가난의 곡식도 좋다고 그랬죠 지난 세월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세월도 하나님 안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여 마침도 하나님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난에 들어갈 때까지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생명의 성도들에게 trata